굳은 빛나지는 말로 그야말로 옛날 식당에 앉아 보라지 리스키 한 잔에다 눈 짙은 색소품 소리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뿌린 마다 내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쌓인 짙은 색소품 소리 들어보렴 이제와 세상이 나의 시련에 달콤하여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피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아무준 항구에서 기야말로 연락선은 설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애꼬동 소리를 들어보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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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